콜라가 이렇게 쏟아졌어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카펫에 금방 스밀텐데 굴러다니 아직도 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야 호주에서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가죠 정말 다 들어가네요 안 스며드네요 이제 좀 오래되면 스며들겠지만 그래도 막 완전히 들어가고 그러진 않고요 물도 그런가요? 물도 그렇고 탄산음료 말고 다른 것도?